네 계속해서 참가 번호 8번입니다 11살 김성목인데요 벌써부터 노래로 공사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참가곡은 한 명의 누구 없소 비어보세요 거기도 누웠소 어둠은 늘어록해 벌썩 가여있소 창문을 누르는 날빛에 대답하듯 거머쥔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소 날 기억하는 사랑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한 일을 죽으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하네 너와 같이 누구와 아침을 볼 사랑 거기 없어 누구만 깨어가면 땡기지에 대답했죠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새벽은 또 이렇게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나를 깨우치려 유홍의 천연빛에 물들 내 모습 지워주니 그곳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봤소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려 바삭이 늘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올까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 이제는 자려하네 잠을 자는 나를 깨워줄리 거기 누구 없소 누군가 아침 되면 넌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넌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넌 좀 일으켜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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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좀 일으켜줘